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7월,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에 섭니다. 7월 21일 열리는 이 콘서트에는 에드시런과 레이디가가, 스팅, 두아리파 그리고 플라스토 도민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하는데요.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김호중 씨는 올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안드레아 보첼리와 축하 구경을 펼친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